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리포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17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빗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의장이 재산국의 도피함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정훈 빗섬코리아 의장이 빗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외국한거래법상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고 보고 재산국의 도피함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018년 김병건 회장의 빗섬 인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당시 김병건 회장은 싱가포르 법인회사를 통해 빗섬 인수를 시도했었습니다. 이는 해외 법인의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훈 의장은 이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 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기재부 장관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의장 측은 기재부 장관 신고는 해당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빗섬 역시 이 의장의 재산국의 도피 혐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신고권이 아니며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빗섬 관계자는 기재부와 대형 법무법인의 문의한 결과 기재부 신고 건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매각과 관련된 사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빗섬은 2018년 10월 bthmb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한 자본거래 신고를 와야 했다면서 이정훈 등 매도인은 이미 자본거래 신고가 등록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매도와 관련해 신고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완료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정훈 의장이 김병건 회장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빗섬 측은 판례에서 증권의 처분 행위는 자본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정훈 의장은 주식 취득이 아니라 처분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장 측 대리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대리인은 해외 법인 등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신고를 통해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더라도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양도인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 의장은 신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대법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관한 판결에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관리에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관리에 처분을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본거래의 개념에 관한 구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에 처분행위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피터시크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CEO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정통화의 가치는 정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치 역시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가치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피터시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터시프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관론자인데요. 위에 틈에 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비트코인은 아무 가치도 없는 데이터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터시프는 달러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달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달러는 종이쪼가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피터시프는 금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그는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달러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어 인플레이션 걱정도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짐 노저스 역시 암호화폐의 가치는 결국 0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기반인 화폐 발행을 민간에 넘기는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어디서 무엇에 얼마를 쌓는지 추적하기 쉽고 현금에 비해 발행 비용도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로저스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도 인정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전기와 같이 널리 보급돼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전기의 발명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겼지만 전기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가 됐다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